청양문화산업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 오늘은 재미있게 읽어보는 작법소 톱 화보기 시간 마침산책 2019년 첫 녹음입니다. 돌발 질문을 스킵하시려면 14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작가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가시죠. 아 저 바로 인사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양혜석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놓치지 않았다. 이 인사는 먼저 하는 사람이 장땡이야. 그러게요. 이게 이제 2018, 2019년 연말 연초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네. 근황이 제일 많을 수 있는 시간인데. 아 그러네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요즘에 근황을 물어보는 게 본의 아니게 고통을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때 고통스러워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이종범 교수님 편찮으셨다는 얘기 방송에 나갔나요? 아픈 뒤에 나갔죠. 아 그렇군요. 맞아요. 많이 아프시죠. 너무 많이 편찮으셔서 저희 근황 따위 되게 사소한. 맞아. 제가 청주자라고 생각해보면 졸라 짜증날 것 같아. 왜요? 틈만 나면 아프대.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게 어딨어요. 아픈 게 아픈 거죠. 빨리 쾌차하세요. 이런 말 자꾸 듣는 것도 민망하고. 그래서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죠. 그렇군요. 연말 연초 저는 병석에서 연말 연출을 보겠습니다. 아니 너 마음이 안 좋아서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마음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만해 그만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딴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컨셉이 있는 근황. 2018년도 지난 한 해. 오 네. 경계를 허물어 모든 경계 모든 범주에서 두 분의 최고의 콘텐츠. 최고의 작품은 뭐였습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오라고. 그렇죠. 지금 또 했어요. 아니 맨날 이렇게 갑자기 주시니까. 혼난다. 혼난다. 저는 이제 분야를 막 정했어요. 저 혼자서. 네. 영화 쪽은요. 두근두근두근. 한 해 내내 멋진 작품들이 많았다가 12월 막판에 가서 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한 해 최고의 영화가 됐고요. 네. 네. 게임 같은 경우는 레드데드 리뎀션 2라는 미국에서. 터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최고의 작품이 됐고. 만화. 네. 만화가 좀 어려웠어요. 네. 만화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어떤 쪽에서 어려우신 건가요? 고르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니면 딱히 고만고만해서? 너무 수준이 높은 게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작년 한 해의 만화를 떠올려보면 랑또 작가님의 가담황색을. 아 너무 좋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너무 많은데? 아 그래서 두 분에게 공을 넘기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음악으로 치면 저는 이제 갑자기 뒤늦게 야생화에 꽂혀가지고. 한 해의 저의 테마 속은 야생화. 그리고 아이즈원. 잘 모르지만. 네네네. 멋지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아니다.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드러마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즈원 너무 좋았고. 하여튼 한 해를 돌아보는 콘텐츠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보는 게 재미있잖아요. 두 분은 떠오르는 거 없나요? 저는 만화라고 그러시면 가담황설. 가담황설. 다들 가담황설을 좋게 보셨군요. 끝내주네. 근데 이게 몰아볼 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몰아보고 있어요. 네네네. 아 나 저거다. 작년에. 네. 오랫동안 기다렸던. 네. 란과 잿빛의 세계가 완결됐습니다. 아이고 네 맞아요. 모르셋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한국에서 인지도로 놓고 보면 약간 더 높은 쪽의 작가가 예를 들면 엠마와 신부 이야기를 그린 모리카우루 작가. 네네. 명확한 매니아가 있는 작가님이죠. 모리카우루 작가님과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여성 작가님이 바로 란과 잿빛의 세계를 그리신. 저한테 도움을 청하셔도 군청학사 아마 이런. 군청학사. 네. 저기 저 바로 앞에 있는데. 눈이 안 좋아. 어 이리에 아키. 네네네. 이리에 아키 작가님입니다. 이리에 아키라는 저 작가님은 전 참 천재 같다고 느끼는데. 그분의 가장 유명한 장편 만화가 란과 잿빛의 세계라는 작품인데요.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출판사가 한 번 접었어요. 다른 출판사에서 옮겨받아서 마저 출판을 해줘가지고. 그럴 때 참 고맙죠. 고맙죠. 판형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란과 잿빛의 세계라가 완겨됐는데. 제가 마지막 걸 읽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을 때. 동료 교수님이 훅 들어오셨다가 깜짝 놀라셨죠. 그거 저 아니에요? 아 아니군요. 아니면 그건 치키타 구구였고요. 네네. 제가 빌려드린 책이죠. 그건데. 작년 한 해 제가 멋진 작품 보면서 제일 중요한 순간에. 네. 막 흐느끼고 있을 때에 많이 들켰어요. 한 세 번 정도 들켰어요. 자주 흐느끼시나 보다. 저 자주 흐느끼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화 볼 때 많이 울어요. 문 잠그고 봐야지. 작가분 부럽네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죠. 제 거 볼 때도 울었어요. 제가 눈물이 많은 걸로. 좀 막 고르시는 거예요 선생님? 고르시고... 고르고 있다가요. 고르고 있다가. 아니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아무것도 고를 수가 없게 되어서... 아무 콘텐츠나. 제가 최근에... 나오는 거. 제가 최근에... 모뉴먼트 밸리라고 하는 게임을... 원투를 하루 만에 다 해치웠어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셨어요. 그때 그 직전에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호나지 교수님의 제 얘기를 제일 잘 들어주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제가 되게 시살대기 없는 얘기를 잘하는데도 늘 경청을 해주시는데 그 게임을 하실 때 옆에서 계속... 네. 네? 아 네. 네? 막 이러고 계셔가지고... 되게 무시당하셨구나. 아 근데 너무 그게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몰입을... 근데 모뉴먼트 밸리도 그럴만합니다. 아 그런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거 포스터 구매하세요. 아 진짜요? 되게 크게 팔아요. 엄청 멋진. 저는 그거 첫 판 하다가 못 깨서 그만둔 아픈 전류. 첫 판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뉴먼트 밸리도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앱스토어에서... 네.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있습니다. 모뉴먼트 밸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모뉴먼트 밸리. 원투 나와있고요. 맞아요. 그거 상 너무 많이 봐왔죠?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건 최고의 콘텐츠를 꼽은 만하다. 신작 콘텐츠는 아니지만. 제가 원래 이거를 핸드폰을 바꾸러 갔다가 제 핸드폰에 있는 원래 구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다 옮겨주는데 시간이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막 나열이 돼있는 핸드폰을 구경하다가 제가 원래 게임을 안 하는데... 알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이모티 썸네임이라고 해야 되나? 비주얼이 예쁘죠. 그래서 한번 열어봤는데... 어? 이게 한번 하고 나서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서 와 이걸 살까? 이 고민을...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해도 아니야 나 이거 하면은 분명히 내가 지금 해야될 일 안 해. 그러고 나서 참고 있다가... 하고 다 하고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한참이 지났죠.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그날 좀... 아 이제 뭔가 아무 할 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이 두 가지를 다운을 받아서 시작을 했다가 그렇죠. 막 옆에 계신 분한테... 오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봐요. 이거 좀 해봐봐. 막 이러면서... 이게 뭔데요? 근데 다들 당황하셔. 이게 뭔데? 이거 왜 뭐... 근데 정말 그 교수님들 다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이제 A라는 토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내 침묵을 지키시다가 갑자기... 깼어요! 저분 뭐하고 계신 거지?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깼어요. 마지막을 봤어요. 잃어버린 세계의 공주. 아이다. 아이다. 근데 1편에서는 마지막이 너무 슬펐고...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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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안돼요. 안돼요. 2편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토템. 음 토템. 귀여워. 슈퍼 조심하세요. 토템 너무 좋잖아. 나 그거 피규어 있는데 찾아봐잖아. 왠지 맥락과 슈퍼 조심하세요라는 말 갖고도 이미 다 추론이 돼버렸네요. 종종 이럴 때가 있죠. 본인을 탓하십시오. 저 안 할 거예요. 1판을 못 깼거든요. 근데 모니먼트 밸리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홍쌤도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할 그쪽 계열의 게임을 뭐예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트웍이 훌륭해야 되고요. 네네네. 맞아요. 새로운 방식의 퍼즐이어야 되고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모니먼트 밸리 팬들이 좋아했던 거는 스타맨. 스타맨? 스타맨. 스타맨으로 검색을 하시면 우주복 같은 거 입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흑백으로 되어있는 세계에서. 아 나 오늘 당장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스타맨 안 맞을 수도 있죠. 본인에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맨이 좀 인기가 좋았고 최근에는 스팀에서 팔고 있는 그리스, GRIS라는 게임이요. 굉장히 손으로 만든 듯한 애니메이션 아트웍인데 너무 멋진 아트웍을 보여주거든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두 개 한번 해보시면 댓글로 여러분도 추천해주세요. 네네. 해볼게요. 아트웍 좋은 게임 여기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훈난지 교수님의 결방은 소멸하겠지. 뭐 많죠. 림보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는 금방금방 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하루 만에 그냥 원투를 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깨버리시는데 집중독. 박사님이잖아요. 제가 이래서 게임을 안 해요. 제가 이래서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좀 아셨죠. 확실히 알았어요. 전에 왜 방송하실 때 이제 몰입하는 건 잘 안 한다. 게임을 하면 너무 빠져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분은 MMORPG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저 진짜 안 돼요. 그곳에서 살 거야. 정말. 업적도 막 갱신하고 맞아 맞아. 되게 유명한 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쌤은요? 콘텐츠를 골라보시라면? 글쎄요. 가다망설 말씀드린 거고 조합적으로. 근데 아까 홍 선생님이 왜 얘기하기를 부담스러워 하셨는지 이제 방금 깨달았는데요. 저나 이제 이종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재밌더라. 깨하하 이러고 말면 되는데 홍 박사님은 평론가다 보니까 이분이 만화 하나를 추천해버리면 너무 권위가 실려버려서 그러네.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떡하지? 이거 내가 가진다. 이거 내가 가진다. 한 달 전쯤에 의뢰를 드렸어야 양화방이 연기소 소장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던지면 안 돼요. 어떡하지? 무리하신 거예요. 아 저는 근데 이미 영업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인상 깊었던 것들은. 그러니까 양생 거 들어야지. 양생 거. 저 진짜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가다망설로 그냥 대체해도 될 것 같고요. 영상 매체를 너무 못 봐서 올 한해 제 제일과 제일 한이 맺혀있는 거 그거네요. 영화를 너무 못 봤습니다. 영화를 많이 못 봤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작가들에게는 약간 셀프 죄책감을 좀 줄 만한 요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바쁘셨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지금 몰아서 책을 좀 보고 있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빨리 봐야죠. 뭐든지. 1년 동안 제일 바쁘셨던 건 청강대학교에 적응하신 거죠. 아 네. 그렇죠. 교수로서의 첫 해. 저한테 제일 큰 타격을 준 거는 역시 차가 퍼진 거죠. 아 그렇죠. 차량. 네네네. 근데 대신에 새 차를 얻으셨잖아요. 네. 뭐 그렇죠. 큰 큰. 네. 그게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을 몰아보고 계시는 역시 맞춤산책의 호스트라고 할 수 있지요. 믿고 듣는 호스트. 그럼요. 그럼요. 양혜림 작가님의 맞춤산책을 정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2019년도. 아 어떤 사람에게는 2018년도 최고의 콘텐츠가 맞춤산책이었을 수도 있어요. 오오. 오오. 반응이 진짜. 너무 멋지다. 근데 효과음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되게 멋지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댓글 반응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콘텐츠라고 꼽힐 만 해요. 세이브 더 캣입니다. 아이 양혜석의 맞춤산책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맞춤산책이 없으면 세이브 더 캣 뭐야. 뭐라고요? 반대요. 반대. 반대. 그랬을까요? 방금 주소를 방했어요. 바뀌었어요. 번의자의 막말. 빨리 넘어가야지. 2차 직구 연도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방혜림 작가님 저 놓치지 않고 계속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침 산책. 오늘은 세이브 더 캣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번째죠. 그렇죠. 둘 둘 둘 했고 이번에는 네 번째. 세이브 더 캣 2의 세 번째 시간이네요. 다시 다시. 네 번째 시간. 안 자른다. 공작하면 안 자른다. 세이브 더 캣의 네 번째 시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세이브 더 캣 1권 한 번 했고 세이브 더 캣 2권을 두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1, 2하고 3, 4하고 맞네. 5, 6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7, 8 할 차례. 맞아. 내가 같이 잘못했는데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마침 단체 실수는 누구나 다 하니까요. 저희는 용서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요. 용서까지 해야 되는 사안인지 몰랐어요. 무서워요. 용서 안 해줘도 된다고. 근데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큰일 아니에요. 네번째 시간입니다. 네네. 네번째 아무래도 어때.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뭘 했냐면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통과의례, 버디러브스토리 그리고 이유추리까지 안 갔나요? 못 갔죠. 오늘 가야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세이브더켓 아주 천천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과의례가 참 재밌었어요. 그게 홍란지 교수님의 전문 분야랄지 굉장히 잘 아시는 분야라서 힘을 많이 받았죠. 제가 사랑하는 분야. 다들 그런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장르 통과의례 편이 참 재미있는 예시가 많이 나왔고 버디러브스토리에서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로코물의 원칙을 확장시켜서 꼭 공항으로 간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유추리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어떤 걸 할지 두 가지 식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유추리하고 바보의 승리, 이유추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묵직하고 하나는 조금 즐겁게 볼 수 있고 뭐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이유추리와 바보들의 승리 바보의 승리 이걸 하기 전에 앞서서 프리비어슬리 마침 산책 지난 시간, 그 지난 시간, 그 지난 시간 세이브 더 캣 두 번째 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왔는지 한번 쓱 쓱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나요? 10개의 장르 중에 지금 오늘 할 부분이요. 7번째, 8번째입니다. 오늘 하고 나면 이제 9번째, 10번째가 남겠죠.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는 각각의 장르 설명, 궁금하다. 너무 어려운 걸 맡기시는데? 그러니까 저번 시간대도 사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집안의 괴물이랑 황금양털을 첫 시간에 다뤘죠. 집안의 괴물은 생사가 달려있는 얘기, 황금양털은 추구하는 이야기.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A를 찾으러 갔다가 B를 찾아오는 게 재밌다. A를 찾으러 갔다가 A를 찾아오면 그냥 그러려니가 돼버린다. 주전자에서 나온 지니, 램프의 지니 같은 마법이 하나가 짠 하고 펼쳐졌는데 알고 보니 마법 따위 별거 아니었어. 갑자기 젊어진 홍간재 선생님의 이야기. 좋아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과의례랑 버디러브를 접어냈습니다. 통과의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는 성장서사랑 이거는 조금 괴가 다르다. 그러니까 굳이 이 포맷에다가 자기 글을 짜맞출 필요는 없는데 다만 어떤 이야기의 경우에는 이 통과의례에 굉장히 잘 맞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시간에 종종 트는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작을 부모님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하고 떠나는 아버지가 그 딸이 울면서 이제 울먹울먹하면서 아빠 같이 마, 내가 엄마랑 화해 시켜줄게 라고 하는 딸한테 다 너 때문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떠나는 장면이 이제 첫 시퀀스거든요. 거기부터 이제 문제가 던져진 근데 사실은 이게 1막에서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변별점이 보통이라면 1막 끝에서 터질 어떤 사건이 이미 터진 상태로 주인공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상태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입의 문도 닫아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 아이가 그치 그치 사랑에 빠지는데 그걸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닌 종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통과일에 굉장히 잘 맞는 이야기였어요. 목소리의 형태가 비슷하던 느낌을 받았어요. 아, 네네. 그리고 버디러브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다들 아시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요즘은 한참 느끼는 건데 청취자 여러분 작법을 배울 때 어떤 이야기의 분류, 형식을 배울 때는 예시가 되는 작품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론으로 기억할 때는 못 씁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쓰여진 사용된 작품으로 기억을 할 때는 그 작품을 약간 우려내는 기분이 들어요. 작법에서 공부할 때 두 분도 느끼셨겠지만 왜 이론으로 배우면 여러 요소들을 배우잖아요. 뭐가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어디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걸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샐러드 보울에다가 재료를 넣고 막 섞은 느낌이에요. 맛있지만 물론. 그런데 그것이 사용된 작품을 내가 만끽을 한 번 하는 순간 곰탕처럼 고아낸 걸 먹는 기분이에요. 온갖 종류의 것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홍란진 선생님과 행정진 선생님의 그 뭐였죠? 카스타드 좋아하세요?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카스타드는 그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맛있다는 걸 트위터에서 봤어요. 아 진짜요? 카스타드 과자요? 네네네네. 그러면 바깥은 바삭바삭해지고 안에 크림은 따끈따끈해져서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진짜 이거 신기하다. 별걸 다뤄. 되게 영업 잘하시고 그러니까. 한 번에 침이 막 나오려고 해요. 겉바속촉 카스타드 몇 분 돌려야 돼요? 까먹었어요. 트위터에서 한 번 쳐보세요. 짧게 쳐면 짧게 해리겠지? 그럴 것 같아요. 잘못하면 새까매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본죽도 나왔죠. 아마 기억해. 아 예. PPL을 받아야 되는데. 아 그렇네. 홍란지 선생님과 행정실 쌤의 버디러브 스토리는 이미 PPL이 두 개나 나왔어. 아 괜찮은 장르. 아 근데 상업적으로도 참 좋은 장르죠. 버디러브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을 기억해보시면서 오늘 또 두 개의 플롯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유추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하 쉽게 하기로는 미스터리 장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또 여기서 박아놓고 가야 될 것이 모든 미스터리가 다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스터리는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장르인데 역사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시스템화 되어 있는 장르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다른 어떤 창작도 못하는 사람도 미스터리 많은 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닐 텐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어떤 거든 다 쓸 수 있어도 미스터리 많은 못 써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그 애가 달라요. 그래서 설계 방식이 생각해요. 이게 좀 특화된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설계 방식이 달라요. 접근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양쪽 표현 다 미스터리라는 장르에 대한 그들 안에 리스펙이 느껴져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이건 접근할 수 있는 공부하면 되는 훈련할 수 있는 장르다. 그것도 리스펙이고 그럼요. 좋습니다. 저는 두 분은 어느 쪽에 가까워요? 저는 어렵다 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사건을 구성하는 게 생각보단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거는 그냥 사건을 만들다가 안 돼서 그냥 지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한테는 만약에 만들려고 했을 때 진리죠. 정말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조립해내 라는 느낌이 들죠. 그건 사실 홍남지 교수님이 되게 잘 아셔서 그런 거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단은 사건이 전체가 다 지어져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한 설계도가 있을 때 창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런 미스터리 작가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대충 엄청난 미스터리 던져놓고 막 써나가다가 근데 이거 누가 죽였지? 이러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되게 재밌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정확히 저는 홍쌤 말에 대해서 방금 그 분과에서 그 말씀을 동의해요. 잘 쓰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젯밤는 술자리에서 벌어졌던 미스테리어스한 그 일을 오늘 친구한테 전해줄 때는 적당히 얘기해도 다 재밌어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미스터리는 쓸 수 있다에 동의하는데 잘 쓰는 사람은 극소수다. 맞아요. 뼈를 깎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양쌤도 오늘 쪽에 가까우세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있는 것 같은데 미스터리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복잡 다잡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텍스트로 보는 미스터리랑 영상 매체로 볼 때의 미스터리랑 만화 특히 웹툰으로 볼 때 웹툰으로 자르지 않더라도 연재매체로 볼 때 미스터리가 너무 달라서 그렇죠. 미스터리가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딱 들어맞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점을 드러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오늘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진짜 연재매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연재매체에서 매우 어려워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성공적으로 미스터리를 끝까지 다 끌고 나간 오롯이 미스터리만으로 연재를 마친 작품은 잘 없고요. 보통은 그래서 뭐랑 결합하냐면 스릴러랑 결합하죠. 혼자만으로는 좋네요. 말 나온 김에 네. 우리 전문가 작가로부터 설명 듣는 뭐라고 할까요 미묘한 지점의 분류를 한번 해보죠. 많은 분들이 시도하셨지만 아직도 성실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 호러 스릴러 이 모든 것들을 각자 여러가지 방식으로 구분해내는데 양쌤은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궁금해요. 예전에 황선태 작가님의 표현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을 독자와 작가 중에 누가 알고 있는가를 가지고 구분을 하셨죠. 많이들 구분하는 방법이죠. 양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릴러 미스터리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홍란지 교수님은 조금 그렇고 홍란 선 이라는 학생이 이제 막 뛰어가고 있어요. 밤길을 좋습니다. 음악생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반길에 뛰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 시퀀스입니다. 그만해 오지마 오지마 라고 한 다음에 악하는 소리가 들린 다음에 조용해져요. 그런데 카메라가 싹 돌아요. 그런 다음에 범인의 발만 비추고 끝나면 미스터리고요. 이제 검은 캡을 눌러쓴 얼굴을 잠깐 보여주다가 싱긋 웃는 얼굴까지 다 보여주면 스릴러의 시작입니다. 역시 양쌤 같은 설명이야. 되게 이미지적이죠. 그 다음 시퀀스를 한번 가보죠. 이제 홍란 선 학생은 안타깝게 이제 생사를 달리한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누군가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품을 이제 크게 하고 막 아 피곤해 그러면서 누군가 이제 들어와요. 들어가서 이제 시청자들이 긴장하겠죠. 왜냐하면 방금 살인말을 봤으니까요. 딸랑 이래가지고 이제 딱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제 버럭 소리를 지르죠. 교대 시간 지났는데 왜 이제 오는 거야 라고 그러면 친구가 미안 미안 막 그러면서 아 이 동네에서 너무 흉흉한 사건이 많아가지고 우리 남친이 너무 걱정을 하지 뭐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이제 뭐 뭐 너 지금 뭐 염장 지르는 거야 어쩌고 하다가 근데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여기서 다시 분기점 1번 근데 나 요즘 좀 걱정이 돼 라고 친구가 얘기를 하고 주인공은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알바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라고 묵사를 했는데 다음날 그 친구가 시체로 발견됩니다. 가 루트 1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주인공이 탐정이 돼서 내가 억지로 교대를 바꿔달라고 얘기한 친구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진범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아 끝내준다. 네. 주인공 탐정. 2번 루트를 또 볼게요. 여러분 지금 극본 없어요. 진짜. 그냥 바로바로 크고 말씀하시는 2번 루트 2번 루트 친구가 막 쭈구쭈구쭈구 쭈갈쭈갈 그러고 있는데 딸랑딸랑 그러면서 또 누군가 들어와요. 주인공이 이제 아 그전에 이런 대화 있으면 좋겠네요. 친구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자꾸 이제 주인공이 자꾸 시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노회 자꾸 시계를 막 이 시간쯤이면 늘 오는 손님이 있어 막 그러고 오오 막 그런 말 아니 딱히 얼굴 때문에 아닌데 그냥 인상이 되게 좋고 아니 그냥 딸랑딸랑 주인공 막 긴장을 해요. 딱 보면 이제 누가 들어와요. 그 손님이다? 이러면서 반색을 하는데 이제 딱 보면서 아 저 그 참치마요 아직 남은 거 있을까요? 라고 씩 웃는데 독자만 긴장합니다. 왜냐면 아까 그 살인마을 스릴러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런 차이? 그렇죠. 이거를 좀 이제 뭐라고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독자 극중에 있는 인물들과 독자가 모두 다 범위를 알고 있다. 그러면 스릴러가 되고 둘 다 몰라. 미스터리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정보량의 차이에요. 결국은 정보량의 차이고 누가 정보를 갖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두 개의 서사에 굉장히 큰 차이를 주게 되는데 추동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계속 읽게 되는 힘 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가 살인범을 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읽게 되는 힘이 돼요. 서스펜스가 생기는 지점이죠. 근데 미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독자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까라는 머리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는 스릴러는 가슴이 느끼는 악몽이고 미스터리는 머리로 푸는 퍼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도전정신으로 덤비는 거죠. 내가 이퀄 주인공이 이퀄 탐정이 그러니까 내가 탐정과 함께 이 사건을 풀어나가서 이걸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를 알아내는 그 과정 자체를 즐겨야 되는 건데 그게 앞부분에 수수께끼가 던져지고 맨 끝에서 풀리잖아요. 그럼 20화 웹툰은 어떡하죠? 1화랑 20화만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18화를 뭘로 끌어가면 좋습니까? 그래서 연재물에서 미스터리는 참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자 여러분들 일종의 스토리 작법 관련 교양 이라는 느낌으로 얘기 좀 해봤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분류라는 것은 재미있는 분들만 재미있게 하시면 되고요.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요. 언제나 재미를 위해서 이걸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유출의 부분에 모든 미스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네. 까지 했죠. 이유출이라는 것은 원어에서는 와이더닛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려면 또 미스터리의 계보를 들어가야 될 텐데요.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저도 이 분야를 전혀 전문가라고 할 수 없지만 전문가라는 분께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추리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에드거 앨런 포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죠. 시작을 했고 그걸 이제 홈즈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처음에는 누가 했는가 여왕님의 반지를 누가 훔쳤는가 누가 이 협박 협박 편지를 보냈는가 에서 시작을 합니다. 후다니스로 시작을 합니다. 후다니 네. 그러니까 범인을 찾아내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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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흘러가고 장르가 발전을 하면서 여기는 미스터리 어떻게 죽였는가 로 가겠죠. 하우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트릭을 탐구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요. 그게 일본에서 특히 발전을 해서 밀실 트릭에 굉장히 집착을 한 게 일본이고 그 흔적이 지금 일본의 장수 만화들에도 많이 남아있죠. 정전일과 코난이 그 계보를 입고 있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추리 계보의 초창기 에르클 포하로 나거나 홈즈 중에 몇몇 에피소드들 보면 이제 추리물을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눌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안락의자 방식이 있고 실타래 방식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단서를 풀어야 그다음 단서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실타래를 쫓아가듯이 가는 게 실타래 방식이면 안락의자 방식은 한 방에 현장이 딱 보여져요. 모든 증거가 한 번에 다 제시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과연 어떻게 했는가를 다 조합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누구죠? 에르클 포하로의 우리 우리 여사님 메이플이 아니라 마플 미스 마플이요? 아니요. 그 여사님 우리 엄청 유명한 작가 에거서 크리스티요? 에거서 크리스티 에거서 크리스티 님의 작품에서 되게 많이 발전했던 부분이죠. 이게 하우더닛 그렇죠. 하우더닛 까지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걸 지금도 쓰고 있는 작가들이 특히 일본에 많이 있고 방금 제가 읽다가 온 책이 젤리피쉬는 얼어붙지 않는다 라는 그 계보를 읽는 최신작이거든요. 나름 최신작인데도 여전히 그 트릭을 파고드는 작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인간의 지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트릭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밀실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써먹었고 그래서 방금 제가 읽다가 온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체역사물이랑 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말고 비행선이 비행기만큼 발전을 한 어떤 사회를 가정을 해서 배경은 1982년인데 우리가 아는 그 사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비행선 내에서 일어난 어떤 밀실 연쇄살인 같은 6명이 죽었는데 모두가 타살이다. 근데 이건 비행선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지 막 이러는 재밌네요. 그런 게 이제 하우더닛 제가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하우더닛 작품은 히가시노게이고의 갈릴레오 시리즈의 한편인 용의자 X의 헌신입니다. 용의자 X는 너무하죠. 너무하죠. 사실은 너무 레벨을 확 넘어가버린 하우더닛이잖아요. 네네. 용의자 X의 헌신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진짜 제가 히가시노게이고 원래 좋아하지만 갈릴레오 시리즈도 원래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드라마 갈릴레오의 주인공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또 입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근데 그분이 그 천재 아까 천재의 괴짜 캐릭터를 탄생시킨 것 중에 하나가 갈릴레오여서 좋아했다가 용의자 X의 헌신이 한국에서 나왔길래 보고 너무 재밌는데 원작이 있다며 하고 봤더니 바로 그 시리즈였던 거죠. 근데 그게 하우더닛에서는 사실 최근에 최근 10년 사이에 10년이 더 됐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네. 최근 15년 20년 아무튼 시간이 빨리 흐르죠. 아무튼 이 사이에 하우더닛으로 제일 성공한 작품이고요. 돈 제일 많이 번 작품. 네. 그래서 그게 하우더닛이고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추리소설 쓰시는 분들이 요즘 추리소설 쓰기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나온 이후로 쓸 수 있는 트릭의 절반이 사라졌대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나머지 반의 반이 또 사라졌대요. 그래서 거의 뭐 어디에 누군가가 고립되었다 했을 때 전화하면 되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누군지 몰라. 그러면 제가 누군지 알아맞혀볼까요? 이런 게 그냥 한번 찾아보지. 이렇게 돼버리는 저는 반대로 심리물을 그리잖아요. 심리 스릴러에서 스마트폰이 너무나 강력한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만 만약에 입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상대방 까고 들어가는 심리 트리기에서는 꽤 저는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럼요. 진짜 양날의 칼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테크니컬하게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고를 어필해야 하는 작품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천재가 아니더라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심리 부검이라는 걸 다뤘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자살한 여고생이 생겨서 심리 부검이 지금은 한국에서 막 시작이 됐는데 아직은 별로 그렇게 메이저하지 않아요. 자살자가 어떻게 자살까지 갔는지를 심리적으로 부검하는 건데 그 심리 부검할 때 딱 하나만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어요. 아 네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그 여학생이 어떻게 자살까지 가는지를 부검을 하는 내용으로 전조 배우가 나왔던 서치도 약간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와중에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가 하려는 이유추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시작을 후더닛에서 시작을 해서 하우더닛까지 갔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눈이 가는 게 와이더닛 왜 했는가 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할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글이 갔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각각 다 분리가 되는 게 아닌 게 아니냐 섞여있지 않냐 그렇죠. 당연히 섞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섞일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것도 약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연재를 할 때 예를 들면 처음엔 누가 죽였는가로 갔다가 누가 죽였는지는 찾았다. 근데 범인이 자살을 했어. 어떻게 죽였는지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또 추리를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았는데 대체 왜 이런 어떻게 봐도 동기가 없는 데로 간다며 심리로 가는 그렇게 가는 3단도 있을 수 있고 하기는 합니다. 코스 요리 같이 나오잖아요. 네. 너무너무 잘하는 작품들이 고전에 올랐고요. 또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런 건 사실은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그렇죠. 순서에 맞게 싹 해갖고 독자를 완전히 넉다운시키는 고전이니까. 자 그럼 이유 추리는 과연 얼마나 뭐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따로 블랙 스나이더님께서 하나의 챕터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블랙 스나이더가 얘기를 한 거는 이제 후랑 하우는 영화 한 편이 나오기에는 너무 단조롭다라는 이유 때문에 와이드 언니 을 앞에다가 세웠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탐정. 탐정이 필요하죠. 탐정. 두 번째는 비밀. 비밀. 이 비밀은 탐정이 의뢰받는 사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홍남지로 가죠 또. 아 예. 홍남지 교수님으로 가죠. 홍남지 교수님이 이제 있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와갖고 교수님 제 작품이랑 되게 비슷한 작품이 어디에 올라왔는데 제 거보다 좀 늦게 나오기는 했지만 제 거랑 너무 제 거보다 빨리 나오긴 했지만 제 아이들이랑 너무 비슷해요. 약간 벙찌잖아요. 네 거보다 그게 빨리 나왔으면 그게 그 사람이 먼저지. 근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표절 같아요. 그건 네 착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실제로는 접지 않습니다. 네네네 돌려보냈는데 그 학생이 이제 학교를 떠난 사실은 이제 보통 흔히 있는 플롯은 스스로 목숨을 끊죠. 좋지 않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청남지 교수님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자책을 갖고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이야기 고요. 보시겠지만 탐정 부분도 여러 가지 변주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내 탐정이라는 거는 직업이 탐정이 아니라 탐정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인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 탐정 역할을 하게 되는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요즘에는 탐정이 없어요. 저 옆에 요즘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학생이 갖고 저보다 먼저 연재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표절 같아요. 라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어떤 이상한 이야기. 근데 한번 너를 믿고 한번 찾아보겠다. 아니면 이런 거 있겠네요. 어떤 작품이 연재가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제 얘기 같아요. 그러면 너랑 아무 접점이 없는데 그럴 리가 있겠니. 이러면서 찾아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서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SNS를 운영하는 대기업에서 거기에 올라오는 굉장히 은밀하고 한번 올렸다 그냥 바로 지은 글들도 전부 다 모았다가 그 DB를 팔아넘기고 있었다. 이러면 어두운 비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은 그런 종류 게 있고 그 다음에 탐정이랑 비밀이 나왔고요. 세 번째 요소가 어두운 전환입니다. 블랙 스나이더의 분류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앞에 미리 깔아놓은 게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아까 앞서서 얘기를 했던 통과일에도 그렇지만 굳이 이 요소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추리물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나오는 건 탐정, 비밀, 어두운 전환이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자면 어두운 전환? 이거는 탐정을 무너뜨리는 어떤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탐정은 사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홍남지 교수님은 내가 만화판에 있고 나는 평론을 하고 만화의 어떤 걸 다 알고 있고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창작을 하는지도 알고 많은 작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데뷔를 하는 작가들의 굉장히 많은 소재들 놀랍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SNS에 한 번 올렸다가 비밀 계정 같은 거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소재로 사고 파는 비밀 암시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홍남지 교수님 본인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 또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어떤 그런 어두운 반전이 있어야 된다고 블랙스나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어떤 플롯 하나 떠오르시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난 재앙. 그렇죠.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두운 전화는 탐정의 비밀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사회 규칙을 깨트리는 순간 그리고 이제 그 어둠이 스스로에게도 있음을 이 악은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도 결국은 데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 데뷔하는 작가 한 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그런 어두운 생각들을 막 하게 되면서 탐정으로서의 일을 놓아버리는 순간이죠. 나에게는 그럴 권리나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놔버리는데 결국은 딛고 일어나서 이제 그 사건을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악역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되게 허전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억지 나한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다 막 이러면서 뭔가 억지에 안 맞는 것 같은 얘기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 나온 게임 중에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봤던 게임이 저지아이즈라고 있어요. 저지아이즈가 뭐냐면 실제 배우들의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만든 게임 김우라 타쿠아가 주인공입니다. 김우라 타쿠아의 현재 직업은 탐정이에요. 하지만 원래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거의 유주의 판결률이 99%인 거 아시죠? 오 몰랐어요. 검사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피고인으로 나갔을 때 무죄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다 유주해요. 일본은 99%래요. 아마 99%인가 98%가 유주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거의 확실한 사람을 검사가 기소한다는 거고 근데 어떤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을 김우라 타쿠아 변호사가 무죄를 받아 냅니다. 그러면서 일약 스타가 되죠. 그리고 오프닝에서 김우라 타쿠아가 변호해서 풀려난 남자가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 김우라 타쿠아는 변호사 패치를 떼요. 그러면서 탐정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느낌이네요. 아주 멋지네요. 굉장히 멋지네요. 비슷하네. 여기에 세 가지 요소를 지금 말씀을 드렸죠. 탐정이 있고 비밀이 있고 어두운 전환이 있었는데 플러스 요소를 늘 하나씩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버디러브 스토리에서 공황 추격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는 있는 거는 사건 속의 사건. 사건 속의 사건. 이게 아까 얘기한 비밀이랑도 일맥상통할 텐데요. 아까 왔던 홍남지 교수님을 주춤거리며 찾아왔던 학생이 예를 들자면 이상하게 이 작품 제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홍남지 교수님은 딱히 악감정 없이 원래 인간의 체험은 다 거기서 거길 안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단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긴 해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홍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요. 학생의 얘기는 진작에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학생이니까. 뭐 여하튼 그래갖고 그 학생이 그렇게 돌려보면서 그렇겠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거겠죠. 그러면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올라온 그 웹툰의 새 화를 홍남지 교수님이 보시는 순간 얼어붙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자살하는 식의 화가 담겨 있었고 뭐야 이거 무서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홍남지 교수님이 탐정 역할을 내가 이걸 풀고야 만다. 내가 이 뒤에 누가인지 밝혀주고야 만다. 막 이렇게 되는 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선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묻혀있는 범죄. 즉 아까 얘기한 사건 속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남지 교수님은 사실은 이 학생의 억울함 혹은 이 학생을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만든 범인을 찾고 싶다면 파다 보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걸 건드리면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는 어떤 범죄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완벽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탐정은 이 최초의 사건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청강에서 학생들의 과제물의 시놉시스를 모아서 아카이빙으로 판매하는 홍남지 교수와 원장과 스쿨 일당이 전부 다 드러난다거나 그거보다 좀 더 흑막이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원장님만 고발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드러난 더 큰 비밀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국가 레벨로 가든지 이제 세계 레벨로 가든지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 예시로는 어렵군요. 아니요. 아니요. 어떤 느낌을 줘야 되냐면 저 탐정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 막 그러면서 야 저러다 쟤 죽어. 이런 느낌까지 주는 너무 막강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원장님하고는 맞짱을 뜨면 그냥 져주시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라 저도 좀 한 번 껴주십시오. 네. 뭐 여하튼 그렇게 되는 어 맞습니다. 예시가 슬슬 필요해질 때가 오는데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가져오자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으세요? 짠! 빙과! 빙과? 빙과? 빙고가 아니라 빙과. 저 오타내지 않았고요. 빙과. 네. 그 오레키 오타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죠. 원작은 이제 요네자와 호노부죠. 그 이름이 그 고전부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일본에서 요즘에 제일 잘 나간다고 괌이 말해도 될 미스터리 작가. 그렇군요. 한국에서 접할 수 있나요? 그럼요. 네. 그 고전부 시리즈는 원작이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전권이 거의 다 나와있고요. 역시 덕심이 높을수록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는 투로 말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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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자분 중에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는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가 원래 굉장히 미스터리 장르를 빡세게 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습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한 개 한 개가 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거의 미스터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트릭을 다 써서 작업을 하다가 작품이 확 바뀌는 시기가 있는데 라노베잖아 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데요. 라노베처럼 보이는 거기 있는 트릭의 질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고전부 시리즈라고 불리는 오레키 호타로와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유명한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얘가 이제 뭘로 유명하냐 하면 이제 굉장히 해맑은 이게 교토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었는데 QN이라고 불리는 교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눈을 반짝거리면서 저 신경 쓰여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오레키 호타로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아 귀찮아 죽겠는데 라고 하면서 막 이제 탐정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가 이름 다시요. 유네자와 호노부예요. 유네자와 호노부. 네. 네. 근데 이 작품을 제가 왜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드렸냐 하면 빙과라는 게 이 고전부 시리즈의 1편입니다. 어허 네. 네. 근데 그게 빙과라는 제목으로 전편 애니메이션화 전편은 아니죠. 아직 완결이 안 됐으니까 애니메이션화가 돼서 굉장히 대히트를 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 정리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모든 미스터리 팬들이 굉장히 흥분을 했었고요. 그냥 빙과라고만 쳐보시면 이제 아 이거야? 뭐 그러면서 아실 법한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이게 보면 굉장히 제가 이제 캐릭터들을 보여드리자면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샤방샤방하고 많은 작가들의 그림체에도 영향을 준 예쁜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배경도 이제 고등학교고 이제 그 남자 중공 쿨하고 시크하고 이제 첫 첫 아직 등장부터 그래요. 나의 주인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그렇게 열혈담이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쿨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치탄다 에루 맞아요. 이 에루라는 캐릭터가 한 시대를 또 풍미했는데 얘가 나와서 우리 기시 저 신경 쓰여요. 그러면 젠장 귀찮지만 찾아봐야겠군. 막 이러면서 괜히 막 끌려다니는 포맷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흐다디 흔한 그 보이 밑거래 포맷인 것 같은데 얘가 궁금하다고 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 고전부라는 데가 대체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데 얘네는 고전부예요. 근데 그 고전부에는 오래된 문집이 있는데 그 문집 이름이 빙과예요. 그 얼음빙에다가 과자 과자를 넣은 건데 아이스크림 탐정 등장했죠. 오레키 호타로라고 하는 남학생이 탐정입니다. 의뢰가 들어왔어요. 저 신경 쓰여요. 그러면서 이 이름은 왜 빙과일까요? 그냥 아무거나 붙였겠지. 진짜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막 찾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어둠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스포일러를 해버리... 안 되죠. 안 되는군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미스터리는 사실은 너무 그게 치명적이라서 근데 이 빙과라는 제목에도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에는 이 학교 전체에 묻혀져 있는 어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파헤칠 필요가 없었는데 손을 대버리면서 이제 굉장히 어두운 얘기로 가는데 다행히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1편이 끝나고요. 한번 봐야겠다. 이거는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책자분들에게 좋은 예시로서 이유추리의 예시로서 윤희자 원작의 애니메이션 빙과를 한번 보시는 걸 권하고요. 이 고전부 시리즈는 한 편 한 편이 전부 다 와이더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됩니다. 영화 쪽으로 해서 많이 우리나라에서 와이더닛 쪽 혹은 음모론 쪽으로 제일 유명했던 건 모비딕이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냥 타령한 후배를 만난 기자에서 시작해서 그림조 정부 음모론까지 가는 영화였고 모비딕이 있었고 만화에서는 지금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이 와이더닛하고 되게 잘 붙어있는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플루토네요. 플루토가 와이더닛 플루시잖아요. 그 살인병기 지상 최강의 로봇은 과연 왜? 왜 나왔지? 로봇들을 부수고 있을까? 네네네네. 그렇네. 그리고 제가 떠올린 너무나 세련되게 현대적으로 잘 풀어낸 이 와이더닛이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도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썰틴 리즌스 와이. 한국 제목은 루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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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머. 네네네네. 루머의 루머의 루머. 여자아이가 죽은 상태로 시작을 해서 이 여자아이가 왜 죽었는가 이 와이더닛을 추구하는 남자. 아주 정확하게. 그런데 중간에 전환이 되는데 그 전환은 너무나 강력하죠. 네. 장난이 아니죠. 나도 이 남성의 세계 안에 남성이잖아. 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진짜 너무설렌되게 현실적으로 풀어낸 당대성에 있는 와이더닛. 너무하죠. 너무한 것입니다. 너무합니다. 한번 다들 보실만한 작품들이고요. 이유추리는 이게 지금 예시로 들어주신 건 전부 최신작인데요. 블레이크 스나이더가 지필할 당시에는 정확한 어휘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왜 옛날 영화 중에 중절모를 깊이 눌러쓰고 필림말로라든지 누하루요? 네. 그런 종류 아 누하루는 아니요. 정확한 말이 지금 아예 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 무뚝뚝하고 약간 마초적인 사회탐정에 삐딱하게 앉아있는데 이제 웬 미녀가 막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제 류를 받아주세요. 막 그러면 이제 뭐 맥스페인 시리즈 컨스피러 시류 이런 어떤 네. 그런 굉장히 차가운 어떤 한마디를 던지는데 이제 미녀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 이제 그 말에는 뭐 같고 그런 일은 아니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어두운 원초적 본능이 좀 비슷한 그건 잘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래서 와서 막 예를 들면 사무실이 참 낡았군 그러면서 당신이 뭐 그런 걸 볼 줄 아나 굉장히 시니컬한 대화들을 나누죠. 악역이 막 차져서 사무실이 낡았군 그러면서 당신의 뭐만은 못하다 보호만 막 이러면 이제 더 넓은 사무실로 옮기고 싶지 않나 막 이러면서 이제 어두운 유혹을 하는데 독자가 1화에서 봤던 1화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천마리에서 봤던 주인공이라면 당연히 속물이니까 오케이 할 줄 아는데 주인공 굉장히 멋지게 그걸 거절하죠. 그런 장르가 좀 많아요. 여기서 예로 든 작품들은 그런 종류의 작품들 LA 컴퓨텐셜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교과서로 장르문의 교과서로 많이 언급되고 완성도도 높고 결점도 높아요. 근데 정식으로 구 다운로딩해서 볼 수 있는 길이 되게 없어요. 맞아요. 네이버 영화에서 다운로드 안 되고요. 네. DVD로 구매하기도 어렵고요. 맞아요. 플로레이에 안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넷플릭스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고전 시리즈로 좀 파랗게 접근할 수 있게. 넷플릭스 담당자님 좀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행히 예전에 개봉했을 때 봐서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서 아 뭐야 죄송합니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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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세련된 돌력강이라니 책을 보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네 맞아요. 누가 로저 래비슨 모험했나 네 사랑과 영혼 식스센스 식스센스 네 식스센스면 여기도 굉장히 강한 약간의 변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네 굉장히 강한 근데 저는 그래서 자 걸쩍 많다. 후레자식도 여기 속하나? 후레자식? 후레자식도 후더니 와이더니 타우더니 모두 좀 섞여있는 느낌인데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섞여있는 느낌인데 그게 연재물이고 뭔가 그 보는 연령층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조금 마지막에 좀 뭔가 좀 더 그 이끌어갔던 것보다는 조금 지금 스포일러를 안 하시려고 필사적으로도록 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악은 바로 나도 그 악의 중심이잖아 라는 것을 이끌고 계속 가잖아요. 포인트죠. 재밌네요. 이유출의 부분에 참 많은 걸작들이 예시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전히 믿고 있어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재능이 떨어지고 삼신함이 없다고 스스로를 자극하는 분들도 충분히 많은 레퍼런스 작품들을 보고 많이 보고 분해해보고 연습해보고 트레이닝을 하면 어느 이상의 수준의 미스터리는 쓸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저는 믿는 편인데 이게 저는 어느 레벨로 얘기를 하냐면 충분히 직업인으로서 꾸준히 작품을 쓸 만큼 트레이닝 가능하다. 하지만 그 탑에 오르는 어떤 걸작 미스터리를 쓰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리야 이런 분위기에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도전해보십사. 미스터리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취향이 그 다음부터는 갈리는 것 같아요. 배우고 나서 아 이건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정말 거장의 반열에 올라가기에는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고 정말 그게 왜 취향이 나갈리는지 제가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다릅니다. 미국과 일본은 시장이 넓어서 미스터리 중박 이상만 나오는 미스터리 어느 기본만 해주는 미스터리가 계속 양산돼도 그걸 읽는 시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취미였다가 눈을 떠버려서 게시판에 쓰다가 책으로 나와버리는 아마추어 발 프로 작가 미스터리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게 시장을 두텁게 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나 망하니까. 아무튼 미스터리 하면 습작하기 좋아요. 아 이거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 제가 좋아하는 그대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나만 해도 돼요. 지금 약간 그래야 될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나머지 세 개는 좀 묶어서 할 수 있을 과연? 이의 줄이 더하죠? 아 예. 어차피 저도 말을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덧붙이고 싶어진 말이 생각이 났는데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누가 암흑애를 죽였는가 아니면 누가 어떻게 죽였는가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빙과 시리즈를 보시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음 뭐 지금 그냥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막 얘기를 하는데 바깥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려요. 원장님 아까 퇴근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글쎄요. 왜 아직 계신 걸까요? 해서 그것만 갖고 미스터리를 하면 돼요. 그렇죠. 왜인지. 각종 풀이를 이제 막 하면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사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코미디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있어요. 아주 좋은 장래요. 진짜. 실제로 시트콤 보다 보면 지루할 때쯤에 한 번씩 시트콤 장르 속의 장르로 이유식이 꼭 나와요. 굉장히 좋아요. 오해도 하나씩 나오고. 요즘 제가 보는 모던 패밀리에도 가끔 가다가 이유식이 나오고요. 이번 편은 스릴러다.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참 좋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작가와 독자가 한 방씩 주고받고 하는 작가가 이제 힌트 하나 딱 주고 독자가 그거 갖고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거 아니지롱 이러면서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활기를 주기에도 이 구조가 어떤 문제를 딱 제시를 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에 이런 구조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서 아까 이종홍 교수님께서 배우면 된다. 그런 의미죠. 배우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 중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이야기 구조에 항상 문제가 던져지거든요. 그렇죠. 모든 이야기는 문제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그가 될 수도 있고 맞아 맞아. 그럼요. 그냥 진짜 미스터리 스릴러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원장님이 왠지 밖에서 부스럭거리고 계시다 하나만 갖고도 방금 얘기하신 모든 장르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코미디도 나올 수 있고 그럼요. 사실은 괴물이었어. 집안의 괴물. 너무 어린이. 학교의 괴물. 다 붙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유출이 되게 양쌤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꾸 얘기가 나오네. 더 하세요.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 아까 그 저희가 너무 뭔가 이거는 뭐 아무나 접근하기 힘들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아까 뭐 연재물에서 과연 가능은 할까요? 막 이딴 소리를 해놔가지고 지금 수습하느라 그런데요. 충분히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미 그걸 제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예요. 저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늘 하는데 투스쿨의 공식 입장과는 다릅니다. 네. 아니. 연예자와 사람 하나 이렇게 푹 보내지. 푹 저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 이제 이거 끝나고 이종범 작가님 얘기 좀 하죠. 게스트 친하셨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 뭐 이러면서 이종범의 웹툰스쿨 그래서 빨리빨리 아 예예 빨리빨리 나왔다. 네. 이유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 아까 연예자와 헌우브라는 작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분의 작품 라인업을 보면 초기작일수록 되게 하드한 미스터리를 써요. 흔히들 얘기하는 뭐 클로즈드 서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짜 다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는 그래서 이게 다 나오다가 그 빙과랑 그 앞에 무슨 소시민 사건 아 뭐 시리즈가 몇 개가 있는데 좀 괴가 딱 달라지는데요. 여기부터는 조금 편견이 들어가는데 여튼 수리 기본이 좀 다릅니다. 아 예 그렇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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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반복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거 홍란지 교수님 대사인데 여하튼 그 이미지로 보는 매체는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든 만화든 뭐든 간에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스터리는 텍스트로 볼 때가 제일 최적화가 되어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동감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 돌아가서 봐야 되고 이제 머리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웹툰도 그렇고 드라마나 영화는 더더욱 그렇고 앞으로 돌아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뇌전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이 작품을 따라와야 할 두 번째 이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말이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두뇌 쉽게 얘기를 해서 아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작가가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얘가 뭐 어떻다는 거야. 짜증은 나는데 나는 이 작품을 다 아마래 보고 싶어. 그 이유는 뭘까요? 캐릭터가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통 추리물은 엄청나게 강력한 캐릭터를 갖고 와요. 철로콘즈 루팡 창단 아니죠. 창단 아니죠. 막 나오죠. 막 나오죠. 이게 고전의 멋진 캐릭터의 정점들은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홈즈를 보면서 딱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홈즈가 멋지게 파이프를 물고 한마디 하는 그 순간을 보기 위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본단 말이에요. 그치. 어떻게든 해결했구나. 두통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보는 거예요. 철로콘즈 얼마나 말을 이상하게 하고 네네. 그 간지 하나를 보기 위해 꼬작꼬작하게 할까 이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다 그렇죠. 미스 마플이 뭔가 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헤헤헤헤헤 막 그러면서 아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그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치. 약간 그 속으로 대꿀멍시키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갖고 있는 장르고요. 아까 얘기한 그 아 하드보일드였어요. 제가 얘기하고 하드보일드. 네. 하드보일드 탐정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약간 매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당대에는 그 고독과 그 쓸쓸한 뒷모습과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축 처지지 않는 아슬아슬한 그 바바리 어깨. 그냥 하드보일드는 그냥 화면에서 담배 냄새랑 위스키 냄새가 나요. 그쵸. 그 어깨. 그쵸. 나무 냄새가 나고 그런 장례지. 네. 그런 강력한 캐릭터가 동반이 되고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변주가 됐냐 하면 빙과처럼 라이트노벨스러운 매력적인 예쁜 그 예쁘다는 게 꼭 외면만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꼭 나 같은 그런 캐릭터들로서 추리 오레키오타로가 뭔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제가 지탄다 에루한테 저렇게 끌려다니는 건 참 좋구만. 하하하. 약간 이런 네.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저 이제 그 친구 캐릭터가 있어요. 약간 그 그 쿨한 주인공과는 딴판으로 약간 열정? 열정? 정열계? 아니요. 아니요. 그 표표한 약간 실눈캐일 것 같은 네. 그 막 하하하하 내가 뭘 알겠어? 막 약간 이러는데 사실은 되게 약간 어둠이 있을 것 같은 실눈캐가 하나가 있고 열혈은 여기서는 약간 다른 여자 캐릭터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만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근데 그런 열정을 불태우기 때문에 그 표표한 실눈캐가 너무 얄미운데 사실은 둘의 약간 감정라인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청춘 러브스토리의 러브라인을 그대로 갖고 오되 사건 자체는 늘 와이던이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의 설계랑 사건의 설계를 둘 다 갖고 가되 캐릭터 설계를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방금 제가 읽고 왔다고 한 그 젤리피시는 얼어붙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건 자체는 굉장히 따라가기가 힘들고 트릭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그 경감 포지션의 여성 캐릭터가 나오고요. 얘는 이제 칠칠치 못하고 해볼래고 맨날 아 뭐 몰라 맨날 술에 취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 기어가 들어가면 엄청난 추리력을 발휘하는 그런 애가 있고 그런 게 멋있지. 그런 이제 여자 주인공의 부하 남자 캐릭터 이제 흑발에 단정하고 늘 뭔가 그 가만히 있다가 한 방씩 넣는 그런 이제 그 매력 적으로 보이는 어떤 남성 캐릭터가 있어요. 이 둘의 콤비 캐릭터 메이킹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역시나 이거구나. 사건 설계 하나만 갖고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두뇌 설계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는 거를 작가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실제로 이유추리가 대중시장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약점은 에너지를 쓰게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시장에서 독자들에게 에너지를 쓰게 만들려면 그만큼의 큰 매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캐릭터 설정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미스테리나 아니면 스릴러 장르를 크게 좋아하지 않아도 이 작품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매력적인 캐릭터 플러스 케미 전형적인 캐릭터와 케미 등장시켜도 케미를 만드는 거 그렇죠. 실제로 신지 갈릴레오 갈릴레오라는 드라마를 봐도 언제나 경찰 캐릭터가 와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라는 단어가 언제나 스위치죠. 원래 있죠. 갈릴레오는 언제나 딱 칠판에 쓰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있을 수 없어요. 원래 고정된 그 중요한 키의 대사가 있잖아요. 약간 마보소요. 파라우지의 명의를 걸고 마법소녀 피리링하고 변신하듯이 제가 항상 그 부분을 연습하면서 썼던 게 프로스트 시즌1의 1화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를 막 열심히 만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당신의 문제를 공감할 수는 없어도 해결해줄 수 있다. 이걸 만들어놓고 단 한 번도 쓰지 못했어. 그런 거 있어. 진짜 맞아요. 예고편에서 그 대사 나오고 첫 번째 에피소드 마지막 카에서 한 번 나오고 다시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지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인이 제 앞에서 그 대사를 소리내어 읽는 걸 들어보고 너무 데미지를 입고 너무 억울해 두는군 이러면서 쓰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얘기해보니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멋진데요? 캐릭터도 잘 보여주고 왜냐하면 그게 되게 전체 시리즌의 마지막을 염두에 둔 복선의 대사여서 다시 써봐야겠군요. 암튼 요런 거 중요합니다. 그 실제로 연습하는 분들이 너무 멋진 트릭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아 좋죠. 너무 좋아.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 트릭을 써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아주 많이 간과하는 것이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트릭은 어서만이 본 것 같고 그렇게 참신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완전 끝장 매력의 캐릭터면 그 작품은 팔립니다. 엄청 팔리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두 개가 만나면 거기서 이제 뻥뻥 터지는 거죠. 그 두뇌전이라는 걸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사실은 그 액션몰이랑 똑같아요. 액션몰에서 멋진 이제 기술명을 외치면서 뛰어내리거나 한 방 치거나 아니면 뭔가 군지에 빠진 것 같던 주인공이 사실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라는 멋진 공격을 할 때의 그 쾌감이랑 그 탐정 캐릭터가 뭐뭐뭐뭐 해서 뭐뭐뭐하고 뭐뭐뭐뭐 뭐뭐뭐 했으니 뭐뭐는 뭐뭐야 라고 할 때 쾌감이 되게 똑같거든요. 셜록에서 나오는 그 대사신 이거 다 액션씬이에요. 액션씬이에요. 그거 그렇게 뭔가 저런 어려운 걸 만들어야만 하나 아니면 다 만들어놓고도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 거는 추리물로 보기엔 너무 추리가 약해서 대체 얼마나 강한 추리를 넣어야 추리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추리를 넣어야 되는 거냐 뭐 그런 느낌이 들죠. 특히나 만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액션씬에서는 그 백허 동안 열심히 그리죠. 여기서는 열심히 타자를 치면 됩니다. 맞아요. 대사가 많은 걸 커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있어요. 마사토키 작가님이 대사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걸 많이 공부하다 보면 대사가 많고 텍스트가 많아도 지루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익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 대사에 집중하는 사람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다른 의미에서의 그 캐릭터가 보고 싶다. 내 최애키가 주인공에게 한 방 먹였어.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거를 더 집중할 수 있으니 연령대가 내려가면 우리 파워레인저가 합체하는 순간만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연령대가 올라가면 그 시그니처 대사를 외치는 그 컷을 기다리게 됩니다. 맞아요. 너무 좋죠. 여기서 주인공의 그 시그니처 대사와 행동이 나오면 다들 쓰러지는 그런 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출이 하나만 했는데도 매우 알찮은 것 같은데요. 엄청 알찮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써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이거는 양혜림 교수님 양혜석 교수님이 엄청 좋아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who the need how the need why the need 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why the need까지 가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그건 좋은 말씀이세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선과 악의 대비가 굉장히 명확한 이야기들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악한 사람의 이유까지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약간 그 시대의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어떤 그 이야기의 방향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와이더니까지 가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한 측면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측면에는 이게 어떤 장르가 장르성을 많이 획득하다 보면 전형적인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렇죠. 뭔가 조금 더 쇄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거기에서는 주제성을 테마를 굉장히 넣고 싶어해요. 그럴 때는 와이더닛이 딱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박사님 역시 박사님 달라 마지막에 연두하나 너무 멋지다. 연두하나 이렇게 연두 한 번 PPL 또 나왔어. 오늘 PPL 없다고 이렇게 넣으시네. 연두 한 숟갈 하세요. 정말 멋진데요.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맞다. 학원물이 장르적으로 공고해지면 테마가 있는 학원물이 걸작이 되고 그러면 그게 통과 의뢰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통과 의뢰를 좋아해요. 액션물이 완전히 공고화되면 테마가 있는 액션물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시네탑이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황금양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리물도 완벽하게 공식화되면 테마가 있는 추리물이 중요해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드라마와 와이더닛이 될 수가 있죠. 이거 진짜 멋진데요. 소장님은 소장님 너무 완벽한 정리라서 완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와이더닛을 처음부터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렇네요. 와이더닛까지 못 가고 단편화된 트릭을 가지고 후더닛과 하우더닛을 연습하다가 그 작가의 역량과 시야와 관심도가 넓어지고 깊어졌을 때 범죄자의 어떤 동기 혹은 피의자의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시야 아래 들어오면 그때 와이더닛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나온다는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하다가 저는 조금 첫 장면이랑 끝 장면은 있는데 중간을 좀 비워놓고 작품을 하는 쪽이라서 하다가 잠깐 근데 얘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짜내는 것보다는 그게 메인 사건은 아니더라도 사이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가 왜 잠깐만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캐릭터도 서고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현역에서 또 작업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더해지니 매우 알차지는 마침 산책 이번 시간은 이유추리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이키 스나이더가 쓴 세이브 더 캣의 두 번째 책을 하나씩 하나씩 토파보고 있었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요. 저는 제가 이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여기 할 말 되게 없다. 오늘 놀아야겠네. 이런 표정에 이랬는데 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 그래 모든 이야기에는 이게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막 바뀌면서 그치 미스테리가 이야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사법일 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서 매우 갑자기 흥미도가 급상승했어요. 역시나 양혜석 선생님 짱 저분이 아까 홍쌤이 그상 얘기할 때 최고의 텐션이었다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길래 아 별로 재미없나? 갑자기 폭주를 하셔서 덕분에 오늘 녹음이 알차졌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양 작가님 딱히 저희가 이분이 오실 때 그냥 책 한 권 들고 오십니다. 맞아요. 근데 이 모든 예시와 상황극과 모든 것들이 말썽 진짜 잘하세요. 즉흥적으로 너무 안 좋아해요. 제가 막 중언부언하고 있으면 막 중간에 적당히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정리는 또 이종공 작가님께서 또 예정을 잘 해주시고 안돼 안돼 그리고 또 서로 칭찬해 아 맞아 맞아 이거 분위기 안 좋아 이거 안돼 이거는 아니 근데 잘하는 거 잘한다 해야 되지 않나? 혼나까? 혼났어요. 혼났네. 그런 거는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팟빵 댓글창에 쓰시라고요. 아 두 개만이죠. 여기서 말하지 말란 말이야. 자 여러분 청간보나 산업특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 스쿨 오늘은 마침 산책 시간 양쌤과 함께 이유출이라는 독자적인 플롯에 대해서 토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요. 생일이 새해 인사하셨나요? 아까 시작할 때 했습니다. 했나요? 저는 못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멋진 작품 많이 쓰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돈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화가인곰이었고요. 저는 홍남지였습니다. 양혜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